네 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증권방송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19일 화요일인데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하시는 모두분들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가는 증권방송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야 꼭 성공투자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하여튼 오늘은 미국 시장 끝났으니까 잠깐 미국 시장 살짝 들여다보고 국내 증시 전망 오늘 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그런 섹터 그 다음에 또 황미끼와 찾아내는 기가 막힌 맥쯤의 비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또 종목들도 무료 추천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선장을 믿고 함께하시는 만큼 그것은 어김없이 수익으로 보답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10월달 항상 시작부터 10월달은 좋은 정보방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시는 분들 물론 우리의 매수가에서 몇 프로 내린 종목도 있지만 아직 그것은 앞으로 상상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거고 단 한 종목 손절도 없이 10월 1일 그 어려운 장소부터 이렇게 매일같이 거의가 VI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안정된 급등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지난 주말 방송에서 단기 급등한 종목이 있고 이제 또 제2의 에코프로브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고했던 게 바로 국전약품이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오전장에 우리가 또 짭짤하게 단기 수익도 실현했고 여전히 또 살아있네요. 이렇게 앞서가야 됩니다. 저점 황믿기가 저점 잡고 선장이 갔나만 간다. 바로 좋은 조급 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VIP화진들이 급증 셉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여의도 주시관 끝나고 방송을 무방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한가족이 드셨습니다. 오늘 또 한번 멋진 종목 함께 하시자고요. 특히 오늘은 제2의 에코프로피엠을 때려잡는 날입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도 단기 급등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도 있으니 저를 신뢰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이따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일단 미국 증시를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미국 증시 마감을 했네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다우가 약보압, 그 다음에 S&P도 강보압, 역시 나스닥이 0.84%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성장률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어제 아이폰이 아이폰 3, 여기에 나오죠. 에어팟 3하고 맥북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에어팟 3에서는 노이즈 캔슬링인가? 그것이 이제 좀 채택이 안 됐고 다른 또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가 됐습니다. 디자인이 좀 이쁘네요. 이렇게 해서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을 보면 종목별로 S&P 500에서 애플이 좀 그래도 1% 정도 상승, 페이스북이 3% 상승 무엇보다도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모빌리티 쪽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3.21%나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잘한 것도 있고 역시 패러담슈프트, 모빌리티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역시 나스닥이 아직 다운은 안 됐지만 나스닥이 역시 그때 제가 딱 글을 드리잖아요. 멋지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게 되면 역시 코스닥이 시세의 중심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한번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인데 역시 오늘 하나 자르면 양선이 나면서 이게 지금 제가 파란색 부분을 표시한 게 뭐냐면 이게 개파라였던 자리예요. 그러면 대략 1010포인트까지는 상승일할 가능성이 있대요. 이때도 급락 나오고 급등 또 이게 거기가 V자죠. 이때 또 V자 커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010포인트까지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에 있냐면 이때 급락 나올 때예요. 기억나시나요? 이때 저는 매수 여러분께 매수 구간이다. 이제 조정이 크라이막스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역시 이런 것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거 황붙기에 포착된 맥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 분들께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미 많이 오른 종목 그래서 늘 트래비에서 나오고 한동안 오른 종목들을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산중공업은 황붙기가 포착을 해서 바로 최저점이었죠. 황붙기 전략 넘버원 이미 27%가 상승했는데 이제 매일같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황붙기 전문가다라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이게 누가 수익이 많을까요? 여기서 답답하죠. 매물북이 있고 또 이것뿐입니까? 우진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모닝브리핑 방송 출연하시죠? 맨날 이것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들은 뇌깔입니다. 우리는 최저점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두산중공업 우진 최저점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모닝브리핑을 통해서 추천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합당은 별로 안 계세요. 못 잡으셨겠죠. 단 우리 VIP 회원들이 잡으셔서 저의 밀착 리딩을 받는 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두산중공업도 두 번을 먹었어요. 25% 그다음에 또 우진은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만 10% 우진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또 이때부터 해가지고 맨 위에서부터 오르고 저점 대비해서는 30% 급등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죠? 앞서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다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우진 31% 나왔죠. 30% 나왔죠. 연달아 포착이 돼서 이게 바로 황믹기의 매력이 아닌가요? 그래서 황믹기도 여러분들 황믹기에는 67종목 어떨 때는 8종목도 포착이 돼서 제가 황믹기 올렸는데 그것보다도 VIP 클럽에서는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두세 종목 하나 세 종목 압축 운영해서 여러분께 커다란 수익을 드리고 있다. 그 결과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이런 계좌였습니다. 이런 계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매일 하는 그냥 막이 안에 쓰인했다는 게 아니고 실계좌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670만 원 요즘은 많이 힘드셨죠. 반통난도 굉장히 많으시던데 670만 원이 1200만 원 가까이 나는 게 바로 좋은 정보 우리 VIP방이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꼭 성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국내 정신 코스가 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또 한 번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양봉 5개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될 것이냐 우리가 역시 애플 관련 정보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테슬라 보셨죠? 테슬라가 그냥 고가 행정으로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에는 바로 모빌리티를 봐야 됩니다. 모빌리티는 자동차 부품도 있겠지만 역시 2차전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자꾸 말씀하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완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대박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놓치실 겁니까? 놓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회원 모집 좋습니다. 회원 모집한다고 좋은데 여러분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왜 제2의 에코프로임 잡자라고 해서 우진 두산중목 대원화선 두산중목도 에코캡 대원화선 계속 추천드려서 여러분들 피플바이도 마찬가지 이레텍도 그렇고 거의 퍼펙트한 수익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냥 무료 추천 안 준다고 비추 눌러서 갖고 그런 분들은 또 저희 방송은 그만 들으시고요. 저기 이제 무료 추천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사시도 안서 상관없지만 비추 같은 걸 왜 누르시나요? 여러분께 이렇게 무료 추천 시왕 전략 오늘 또 어제도 잠깐 뭐죠? 무방 끝나고 딱 제가 오늘 3시간 반 자고 여러분들 방송에서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오늘 5시에 또 일어나서 1시 반에 자가지고 여러분들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조회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고요. 특히 오늘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말 놓치지 말고 함께 가십시다. 선택은 여러분 자유주만 이런 종목 나중에 580% 수익 또는 더블 최소한 50% 이상 비중소에서 그런 종목 놓쳐가지고 그때 또 지금 돌아가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것도 변곡집에서 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그 종목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의 최저쯤에 있습니다. 오늘은 꼭 함께 가십시다. 자 일단 이렇게 가시고 2차 전지 쪽도 봐야 돼요. 에코프레임 나왔으니까 2차 전지에서 에코프레임 우리가 간다면 가죠? 첨보 또 신고가 개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투자하게 되겠다고 맨날 테마죠. 몇천 원짜리 이미 오르는 거 두산 종목도 물론 저는 SMR에서 대전을 보는데 이미 많이 오르는 상태 하지 말고 이렇게 저점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황익계와 포착하는 맥점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성우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과 멀어지세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에 어떤 것들이죠? 이미 많이 오르는 쪽도 추경 매수 조금 내리면 또 확급히 매도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2차전지 보이시어야 되고 모빌리티 자동차 부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에서 지금 어제도 거래정지당하고 했던 게 뭐죠? 바로 에코캡 아닙니까? 제가 이것대로 다 무례추전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저와 함께 오시는 분들은 이거 황익계와 당일날 최저점에 34%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황익계 위로 아시겠죠? 이것은 왜냐하면 캠 들어봤을 때 양태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빌리티도 여전히 이 종목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니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관심 종목도 드릴게요. 몇 개 하나는 완학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났는데 못 가는 동목이 바로 백산입니다. 백산 사실은 황익계 이때 포착해서 저희 vfm 수익도 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보게 되면 pr이 17발밖에 안 돼요. 영업이 이게 173억이에요. 자본금이 130억인데 상반기에 얼마나 장사를 잘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대원시트라든가 대원화성이 천연 그걸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백산도 자동차 시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여전히 봐야 되겠죠. 하여튼 8,000원 8,200원 외수해서 저는 일단 짧게 봐도 대략 8,600원 좀 기부한 9,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펀드메탈 보급이 그 이상은 볼 수 있지만 이런 거 한번 백산 관심을 넣으시고요. 또 바이오에서 전략 No.5 바이젠스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이것도 그때 황익계 최저점의 포착해서 11% 또 한 번 양양 양산 세계당이 음선이거든요. 눌림이니까 대개 여기만 봐도 한 대략 3만 8,000원 정도 나오는데 전구점만 봐도 한 3만 7,000원 정도 보시고 이런 것도 한번 공략해 보시죠. 손절은 3만 2,000원 하여튼 전략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거 말고 항상 손은 안으로 겹잖아요. 여러분들 무료추천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계좌수익 나시나요?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 이런 계좌수익 나시나요? 제가 이제 VIP 최고 수익 수익률 1등 만인데 어디 가서 이런 수익률 보셨나요? 그리고 어제 말해도 국전약품 같은 건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바로 투자했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회비 같은 건 전혀 걱정하시고요. 40만원 86만원 이렇게 알차게 하루에 120만원 두산조금 한 종목 가지고 최저점이다 그래서 이미 오른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댈 때 우리는 340만원 수익 300만원 수익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잘 낼 텐데 어떤 분은 또 210만원 또 어떤 어떤 분은 이렇게 110만원 합쳐서 이게 다 저와 함께 계시는 분들의 실제 실교적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또 730만원 또 어떤 분은 투자했다가 98만원 회비가 문제가 되나요? 따라서 이런 계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은 두껍지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반복일지 모르겠지만 저를 신뢰하고 함께 하실 분들 자 오늘은 하나는 뭐냐면 제2의 에코피를 잡는 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회비 뽑으시라고 단기 수익도 급등인 완전 저점에서 안전하게 달아갈 수 있는 종목 어제 국전약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회비 뽑는 것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다 부르쳐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2의 에코피를 잡도 이거 음선이었잖아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저는 안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최저점에 잡아서 브이아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어제 놓아보게 되면 저는 추천해요. 국전약품 16% 덱스토 12% 그 다음에 한국 BNC 5.7% 5.7% 5.4% 또 잡혔네요. 3%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수익에 동참하시려면 바로 저는 이게 다 매수하는 건 아니고 우리 VIP클럽 매매일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오잖아요. 이미 오전장에 간략하게 국전약품 최고점이냐면 17,300원에 팔았어도 짭짤하게 수익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60% 일단 1차 제시된 목표가 오게 되면 제가 수익실에 하는 건 첫 측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매도가 일단 17,300원에 들을 거예요. 1차 이렇게 따박딱한 수익을 내는 거죠. 피플바이어도 여지에 장은 좋지도 않는데 2% 정도 수익 이게 바로 좋은 정보 패밀리 크롭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어제도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어떻게 과일 안내해달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거 보세요. 제가 열어만 저는 프리미엄 VIP클럽 있어요. 황믹기 가입하시는 동안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mtnw.co.kr 여기 접속하세요. 그러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맨 앞에 나오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 더 어떻게 돼요? 무료 3일까지 더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월간 페스트가 나오죠. 회원가입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5일 그대로 돼있네요. 잘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직장 다니신 분들 오늘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만 믿으시면 수익률이 지키될 거예요. 아까 말했죠. 회비라는 것은 바로 뽑고요. 저에 대한 신뢰값 신뢰도고 진수 성찰을 드시기 위한 젓가락값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수익률이 1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제하기 누르시면 이거 업데이트 안 했네. 플러스 5일 에다가 또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플러스 3일 더 드려요. 그러니까 서비스 기간 동안은 저거 분위기 느끼시면서 회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좌 이미 계좌 팡팡팡 수익 내리는 거 아시겠죠. 우리 맥기맥기님이 수익 내시는 실계좌인데요. 저희 TV 방송을 보고서 신뢰가세 해서 순간의 선택이 어떤 계좌를 만들었다. 바로 이런 계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계좌 거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어제됐든 제가 10월 따라 조부반 시대가 온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이 안 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은 8시 전에 지금 6시 3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하실 분들은 010-917-6345 1호 좋은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정리하시면 되고 8시 이후에는 1600-5908 오늘 제가 목소리에 힘이 있죠. 왜 거의 급등 나오거든요. 전화하셔서 오늘 9시부터 장시 시작이니까 8시 40분에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비중 문자 한꺼번에 나가니까 매도과까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놓치지 마시고 저런 신뢰가 학교신분들 저와 함께 큰 수익 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여기 저희 방 운영 전략 나와요.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역사적인 대바닥에서 오늘 워너베프처럼 홀께 바로 제2의 에코프로피 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황금 찬스가 될 겁니다. 연말까지 이거 크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양수계 입장으로 당기도 우리가 당일에서 한 5일 내에 5월 20% 두 종목 정도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저의 방 특징이고요. 이미 직장 나이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냥 한 종목 가지고 84% 낳겠습니까? 무슨 로또도 아니고 이게 바로 복립합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아까 제공해 드리니까 그래서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면서 복립합으로 수익 그때 할 수 있다. 문자 8시 40분에 나갈 겁니다. 기도해서 좋을 거예요. 자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릴게요. 마음에 드셨으면 또 무례추천도 드렸잖아요. 저는 A9% J9% VM 그다음에 또 단기 급등수기 멋있게 나갈 정도 또 국전약품처럼 준비했답니다. VIP 클럽에서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 계좌도 빵빵 늘어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